자, 안녕하세요. 여기 힘들어 없어요, 이렇게. 지금쯤이 제일 의욕만땅이오일 때 아닌가요? 그렇죠? 월요일날은 그랬죠, 근데. 근데 이제 4일쯤 되니까 또 이게 정이 되고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한 4일 동안 일제 수업을 들어보니까 우리 앞에 선생님, 어떠세요? 할만하세요? 아니면 와,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됩니까? 괜찮은 것 같아요? 처음에 기초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3시간, 4시간씩 앉아있는 게 힘들 거예요, 아마. 2시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 쉬고 나면 막 좀 그렇죠. 그래서 7주 동안은 딴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 좀 연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끔가다 그렇습니다.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그냥 수업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무리해도 돼요.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.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이제 5월까지는 민개공 위주로 좀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뭐 중공세라고 말을 하죠.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 목요일, 금요일, 토요일이 공시법, 세법, 중교사법입니다. 상대적으로 좀 암기과목에 가깝고 양자체가 그리 많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, 그래? 그럼 요건 약간 좀 밀어놨다가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 그때쯤 시작을 해야지. 선생님, 여기 앉아계시면 어쩔 수 없어요. 5월, 6월 되면은 시간이 더 있을까요? 아니면 시간이 더 없을까요? 네? 없어요 더 진짜.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세요. 처음에는 좀 민개공 위주로 좀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되면 좀 해야지. 그때 가면 시간이 더 없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분들, 지금 이제 초창기 때 공법이란 민법을 잡아두고, 그거 안 잡혀요. 미리 잡아두고 뭘 하겠다. 1년에 해도 안 잡힙니다. 그건 어차피.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냥 6과목이다 생각하고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. 제일 베스트입니다.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공부하다 보면은 6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로 밀리는 게 뭐예요? 세법, 세법. 근데 여러분 오픈하게 되면은 제일 유용한 것도 아이러니하게 세법이에요. 여러분 보세요.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손님이 와요. 그럼 맨 먼저 뭘 물어보겠어요? 팔라고 할 때. 네, 이거 세금 얼마 나올까요? 이걸 먼저 물어보죠. 아, 이게 무슨 뭐, 어디 뭐, 이거보다는 처음 먼저 물어보는 게 세금이 나올까요? 안 나올까요?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? 이거 위주로 많이 물어봅니다. 그러니까 시험 16문제 범위가 좀 약간, 뭐랄까, 비중이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 등한시하지 마시고, 멸시하지 마시고. 아시겠죠? 같이 좀 해주세요. 아, 진짜로 이건. 그동안은 사실은 약간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되겠더라고요. 이거. 네, 그냥 같이 하셔야 돼요. 자, 대신에 여러분 40문제짜리하고 16문제 나오는 거 아세요? 네? 아, 몰랐어요? 아, 잠깐. 시험 과목이란 그건 알죠, 다? 네, 1차 과목 각각 40문제씩인데 마지막에 우리 이제 2차 시험에 2교시죠, 2교시, 2교시, 2교시가 어제 이거 설명 안 드렸나? 했을 것 같은데. 네, 공시법 먼저. 네, 자, 공시법. 자, 근데 공시법이 두 가지가 있죠. 지적법이 있고, 우리 이제 지적법이 있고. 하나가 또 뭐예요? 네, 등기법이 있습니다. 등기법. 지적법하고 등기법 중에서는 뭐가 어려울까요? 등기법이 어려워요, 실에. 지적법은 상대적으로 쉬워요. 그러니까 2차 과목에 조금 약간 호프다. 여기서는 점수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중개사법하고 사실은 지적법입니다. 근데 이게 이제 12문제. 12문제. 자, 이것도 12문제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에요. 부동산 세법이죠. 자, 세법. 자, 이게 이제 16문제.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이 한 시간에 이거를 50분 동안 시험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40문제인데 50분 동안 시험 보는데 짜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12문제, 12문제, 16문제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뒤로 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사. 자, 더더군다나 세법 같은 경우에는 1차 과목도 아니고 2차 과목. 2차 1교시도 아니고 2차 2교시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. 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. 자, 예습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. 예습 바라지도 않고 일단은 출석 잘하시고 결석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그날 배운 거 좀 복습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면 다음 주에 올 때 그 전에 했던 거 한 번 정도 더 해주시고 그러시면 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급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거 7주 과정을 들어요.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봤대. 하나도 안 풀린대. 왜 그러냐. 왜 그러긴 당연히 안 풀리죠. 여러분 똑같은 과정을 지금 이게 두 달 과정 정도씩 되어 있는데 한 7번 내지는 그렇게 좀 반복을 할 겁니다. 그 정도 반복. 반복함으로써 쌓여가는 거지 여러분 두 달 수업 다 듣고서 기출 문제 다 풀리면 여러분들은 이걸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딴 걸 하셔야 돼요. 좀 더 높은 거 있죠? 네,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. 당연히 까먹는 게 당연해요. 7주 과정 지나봤자 아, 당연히 복습하다고 하면 10%, 20%도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망각함으로써 여러분 그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 부면 빠지잖아요. 그거 빠지기 전에 붓고붓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됐죠? 오케이. 자,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? 세법. 등한 시야 말고 말고 그냥 같이 하자. 같이 하자. 그리고 예습은 필요 없다. 출석은 필수다. 그리고 복습도 그 정도만 그냥 해주시면 된다. 라고 보시면 돼요. 됐죠? 왜 힘이 없을까? 어제 사실은 김민석 교수님을 잠깐 뵀어요. 저녁에. 잠깐 뵀었는데 계속 저 앞에 좀 봐주세요. 저 좀 봐주세요. 했다며요. 거기다 들었어. 들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말씀했을 거예요.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그런 얘기 안 해요? 안 해요, 안 해요. 지금은 당장 여러분들 서로 모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. 싸울 일이 없는데 조금 이제 안면도 트고 저 사람의 행동이 좀 드러나고 하다 보면 싸운 일인데 제일 많이 싸우는 건 자리예요, 자리. 자리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워요. 어떤 경우냐면 내가 여기 앉아있었어.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다른 사람이 앉아있네? 여러분 이거 지정서 아니죠?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공부해야만 잘 된다. 비켜라.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. 그런 것과 싸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답하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러분 내심 조금 지나다 보면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.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대답을 열심히 잘해요. 나는 모르겠어. 거기에 대한 질투 같은 게 있어서 신경 쓰니까 대답 크게 하지 마시라. 그건 아니에요, 여러분. 대답은 가급적 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틀리면 어때요, 틀리면. 틀려가지고 오히려 대답 크게 했을 때 약간 얼굴 빨개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절대로 안 까먹어요, 오히려. 대답을 크게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우리 입장에서도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가 훨씬 좋습니다. 아는지 모르는지. 그런데 이건 뭐죠? 라고 하는데 조용해. 그러면 아니,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하고 모르고 이거 또 설명하고 나면 진도가 안 나가요, 여러분. 그러니까 대답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아시겠죠? 네. 알았죠? 네. 좋습니다. 자, 혹시 이차만 하시는 분. 이차만 하시는 분. 동차 하시는 분. 동차하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. 동차하고 이차하고 와닿는 느낌 자체는 훨씬 다를 거예요. 여섯 과목을 공부하는 거하고 네 과목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좀 차이는 좀 있죠, 아무래도. 자, 그런데 특히 이차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한번 해봤다 이거예요. 해보니까 약간 나쁘게 말하면 약간 건방을 떠시는 거고 좀 좋게 말하면 좀 자신감이 있는 건데 우리 말을 안 듣고 안 따라와요, 이게 문제는요. 수업은 들어오는데 나름대로 이제 뭐 생략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방법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게 지금은 내가 보기니까 조금 부담이 덜한데 나중에 되면 이게 부담이 돼요. 이거 떨어지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상당합니다. 그래서 1차든 2차든 간에 꾸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냥 말하는 대로 하면은 됩니다. 1년 동안만 버티시면 돼요. 근데 그거를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자,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도, 내년도는 10월 26일 날 시험입니다. 그때까지 잘 따라올 수 있죠? 다시 한 번 있죠? 네, 그러시면 됩니다. 오케이, 됐어요.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 수 멈 designation 식 cert 맛 individuals throwing